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는 거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꾸준히 사모으면 되는 겁니다. 딴 거 생각할 거 없고 무슨 미 연준이 이런 분들 금리를 낮추니 미국에 불황이 오니 콰스코에 이런 불황이 왔다니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사모으면 되지 않습니까? 어제 누가 될 수 있냐 이런 것을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제 여기에 젊은 무금융하신 분 좋은 칼럼인데 밑에 보니까 댓글이 엉망입니다. 이 젊은 사람 여러분 칼럼을 썼으면 좀 격려도 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건데 뻔한 이야기 한다 뭐 이렇게 요구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재무금융박사가 최근에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더 알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논문 하나 소개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미국의 시카고 대학하고 노스캐로라이나 체프일의 교수가 한 것은 낙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투자에 적극적이라는 거고 세상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소극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을 축적할 가능성은 낙관주의자들이 훨씬 더 높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이 젊은 분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미국의 주요한 그런 주가 지표인 s&p500 대형주 500개를 모은 그런 인덱스가 이거 한 번 다 우리가 한 번 보자. 어떻든 올라간다 이야기인 거예요. 우상향으로. 10년도 보면 내리고 오리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트렌드는 우상향이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시대가 갈수록 10년 툴로 보면 주가 지수의 성장률이 9% 될 때도 있고 2.9% 될 때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다 올라간다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말씀이 s&p500의 연간 수익률이 연 평균 12.8%로 증가하기 때문에 복리로 계산하게 되면 지금 이를 투자하게 되면 10년 후면 3.3 20년 후면 11.1 30년 후면 37배가 된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봉급 나오면 봉급 중에서 10% 정도 계속 그냥 갖다 박으면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개별 주식하지 말고 etf를 투자하면 된다 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개별 종목하지 말고 그냥 훌륭한 아주 훌륭한 이런 etf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훌륭한 etf 투자하게 되면 재산 상당 부분 불릴 수 있다. 너무 늦은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런 기사가 난 겁니다.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이렇게 미래에셋에서 etf를 오랫동안 해오신 전문가께서 17년간 해온네요. 김남기 미래에셋 자산운용 대표가 또 이런 이야기 나오면 업자가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하지만 업자는 안 믿더라도 제 이야기를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김남기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etf 운용본부 대표. 그럼 제 자세가 어떠냐 이 양반 이 분야에 17년간 뛰어왔으니까 상당한 노하우가 있을 것이다. 이 양반은 도대체 etf 시장을 어떻게 보냐 미국 정시를 어떻게 보냐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이 양반의 주장이 뭔가 하니까 눈 딱 감고 오르나 내리나 가나는 뭡니까 몰빵하지 말고 계속 사모으라는 거 아닙니까 돈 될 때. 100불도 사고 200불도 사고 300불도 사고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가 어떠냐 매월 200달러 우리 돈이면 여러분 200달러 뭡니까 20 한 7만 원 정도죠. 매월 200달러의 투자자금이 생기면 투자하지 않고 은행에 여러분 집어넣어 놓으면 40년 뒤에 잔고가 9만 6천 불이지만 타이밍을 아주 잘 선택해서 적시에 뭡니까 가장 고점일 때 들어가면 76만 불 투자를 잘못한 거죠. 그다음에 키마키에 뭐죠 40년 동안 계속해서 저점 가장 쌀 때 들어가면 112만 불. 그런데 놀랍게도 그냥 봉급받는 날이 20일이면 20일 날 뭐죠 자기 봉급의 10%를 떼 가지고 뭡니까 계속 투자를 200달러 투자했으면 136만 불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대 말에 이런 투자를 큰 욕심 가지지 않고 매달 200불 투자했으면 여러분들 은퇴할 때 60대 때 136만 불의 자산을 가지고 은퇴할 수 있는가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매달 직장을 여러분 들어가 가지고 20대 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매달 200달러 뭐 우리 돈으로 한 20 한 몇 만은 되겠죠. 20 몇 만을 봉급받은 날에 그냥 미국의 여러분들 s&p500을 추종하는 etf의 투자를 계속하게 되면 30 40 50 60 60대 말되면 136만 불을 불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타이밍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딱 한 가지 약속은 뭐죠 안 파는 거 계속 모으는 겁니다 그냥. 그냥 미친 척하고 모으는 거죠 계속 20만 원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만 원은. 200만 원 투자하면 좀 부담이 되지만 20만 원은 봉급을 예를 들면 한 400만 원 받으면 20만 원면 5%잖아요. 5%는 꾸준히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40년 동안에 뭐 얼마나 위기가 막 블랙몬데이크 쿠웨이터 전쟁 닷컴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주가 80%까지 빠지고 관계없다는 겁니다. 계속 s&p500을 추종하는 etf를 하나 골라 가지고 여기에 미래를 베팅하면 이렇게 재산이 붙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딱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재산을 불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여기에 전문가께서 etf 장기 투자자라면 시장을 예측하는 시도를 하지 않고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르나 내리나 그냥 200불씩 투자하는 겁니다. 행팬되면 400불 투자하고 뭐 타이밍이 어떻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좋은 자산을 꾸준히 오래 모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장기 분산 적립식 분산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런 분산 투자가 되는 것이고 적립식으로 하는 거죠. 목돈이 크게 없으니까 은퇴하신 분들도 시작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한 20년 보고 계속 여러분들 그냥 불입식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빅테크주의 성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 머리가 조금 더 여유자금이 있으면 미국의 대형 기술주 빅테크를 조금 보조로 사모으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뭡니까 그냥 미국의 s&p 그냥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분은 또 대표니까 미래시에서 출시한 제품이 미국 s&p500 동일 가중 etf 이거를 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여러분 가운데서는 그냥 한 리스크가 조금 있지만 미국의 여러분들 오리지널 펀드에 투자를 실을 수 있는 분들은 오리지널 투자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 미래셋이나 한국투자정권 같은 그런 데서 삼성 자산운용이나 이런 데서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찰스스왑 us 대형기술주를 이게 schg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여러분들 보시면 미국의 s&p500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 상장지수분들을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여기에 절반 250개를 투자하는 이게 수익률이 높지 않습니까 10년에 10년 동안 여러분들 집어넣으면 3배 정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냥 s&p500을 추종하는 것에 집어넣으면 1.8배. 그럼 20년이면 훨씬 더 객자가 여러분 커질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리스크 없이 그냥 눈 감고 여러분들 재산을 불리려면 그냥 schg 같은 상품으로 사면 되는 거죠. 500개 미국의 상장 대형 상장주에서 250개만 딱 선택해 여러분 한 게 10년 지나면 3배 정도 재산을 피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500개를 여러분 다 균일하게 투자한 거를 투자하게 되면 1. 몇 배입니까 1.8배 정도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여러분들 확실하게 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schg가 운용수술도 싸고 하니까 이 spy는 아주 미국에서 역사가 오래된 s&p500 상장지수펀드 500개 기업이 투자하는 펀드보다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이제 경쟁 상품들입니다. 찰스왑에서 출시한 schg 2009년 12월 달에 출시가 됐고 운용수술가 쌉니다. 0.04% 그리고 운용자산은 318억불. 경쟁 상품이 vu지 벵가드 벵가드라는 여러분들 운용회사가 유명하죠. 벵가드 글로스 etx펀드 etf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2004년도에 출시가 됐고 2483억불이네요. 0.04% 다 쌉니다. 벵가드 상품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죠. 그런데 수익률은 찰스왑에서 여러분들 출시한 상품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미국 주식시장에서 내가 한 번 한 10년이나 20년 정도 적립식으로 한 번 펀드를 한번 해야겠다는 한국회사를 선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회사에 직접 사시는 분들은 계좌를 개설해가 내가 계좌 개설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이 schg 혹은 vu지를 하는데 많이 알려진 건 vu지만 schg가 조금 더 여러분들 수익률이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한 10년 정도 자산 운용할 수 있는 분들은 3배 정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자산을 운용하면 되는 거죠. 당장 쓸 수 있지 않는 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년이면 여러분 3배 같으면 5년이면 1.5배 정도는 키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적립식 장기 분산 투자 눈 감고 이런 부자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이런 뉴스도 함께 공유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2부 들어가기 전에 이름 없이 빗도 없이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남긴 것 제가 쓴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한 번 보시고 굉장히 감동적인 책이니까 또 읽어보신 분들은 여기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그러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이 애리조나 답사기 제가 직접 쓴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한 번 도전해보시면 와일드웨스터 미국의 서부의 풍광이나 정치 역사 이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배우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